형님! 슬겨 슬겨 슬기탄 날아와 빨리! 아하... 아하... 계세요 아하... 와 안볼려 와... 와아... 뭐야... 자, 시작! 고... 공보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형님! 스겨 스겨! 수리탄 날라와! 빨리! 수리탄 던져! 제군들의 건틀을 빈다 자! 이 손은 이제 못 쓴 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민가가 아예 없어요 여기 사연을 알려주신 분은 할머니에요 할머니 그때 90 몇살로 나 기억하거든요 노부부가 여기를 살았던 곳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라고 쓰도록 했다네 근데 그 할머니도 참 불쌍한 것이 아마 뭐 그러잖아요 새끼들 때문에 살았거죠 할머니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산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뺨한테 물려보라고 죽었다 하더라고 그 시체도 여러분들 동네 사람이 자유도 동네 사람이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찾지도 않았어 찾지도 않았어 그냥 뜯어맞다니라 집 나간 줄 알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치매가 걸렸다던지 바로 3일 뒤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그 산으로 올라간다던만 할아버지 역시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산에서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왔다 공개할게요 공개할게요 싱싱싱싱 뭔 소리야? 뭐 떨어진 소리가 뭐냐? 굳었던거 같은데 진짜 어..뭐야? 뭐야? 뭐가 지나갔어 방금? 뭐야 너 뒤에 누구야? 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계세요? 뭐..뭔 줄이야.. 이거..? 뭐..뭔 줄이야..이거.. 뭐야..뭔 줄이야.. 뭐..뭔이다..이거.. 여기서부터 구델던거 같다 어 뭐야? 여기서부터 구델던거 같다 여기서부터 구슬을 해놓은거 같다 썩은냄새난다 뭐 안돼 문이 많이 나 갑자기 썩은냄새가 폭넘어 방에서 낳는건가? 여러분들.. 구슬을 했다면 쪽제비에요 내 말 맞죠? 구슬을 했던거 맞다니까? 구슬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운이 센 곳에서 여러분들 쪽제비가 귀가 그러고 있어요 쪽제비가 구신 귀를 누르려고 제물로 바친거에요 잡기들 어서 잡기들 어서 잡기들 어딜가 많냐 와.. 사방대에 다 있는거 같네 지금 고양이 아니라니까 봐요 고양이 아니다 고양이 아니요 고양이 아니요 고양이 아니요 봐봐 진해형 나 진해형 그것이에요 원래 태워야 만든거야 흠흠 바람 schedule attacks pool 증nosis Come on corpses тобы geared 근데 태워지라는거 왜 여기 자꾸 들어가졌네? 태워야 맞는거라고.. 이거 와.. 잠만 쓰러지겠다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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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원하지말고! 아니에요.. 여기 안이 이제.. 백핫이야? 저 쿵댕이 실화냐? 아주 깨끗하게 옆에 뭐가 있어? 도대체 뭐가 있는데? 항상 맨날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잡기 잡기! 때려 맞지 마 이쪽도 없어 잡기가 어디 있어? 다른 곳이 다 널려 있어 대충 때려 맞지 말라고 옆에가.. 좀 더 쎄 기운이 지금 형님 몸조심하십시오 여기야 여기 지금 너같이 여기로 하니까 지금 여기로 잡아주게 하지 말고 아니 진짜야 이거 확실해 안에서 쑥쑥 소리.. 뭐야? 뒤에 누구있다..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보자! 분사람아구!!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기 뭐야 저거.. 잠깐만.. 뭐야 저.. 뭐야? 저기있다 와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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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반대로 가면.. 바로 만난단 소리이네 반대로 가면.. 반대로 가면.. 뭐야..? 뭐야..?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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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봤을때 되셨는데.. 와..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아까.. 문 열리고 할때.. 분명히 저기.. 근데 여러분들.. 문이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할때.. 열렸을때 보였다.. 열렸을때 안보였다.. 열렸을때 보였다.. 열렸을때 안보였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랬거든.. 열렸을때 보였다.. 그리고 더 소름인게 뭐냐면.. 봐봐.. 여기 밑에는 공간이 비어있어.. 나가야될거같아..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또 구신이랑 같이 살아라.. 연별하라.. 텅텅.. 엥텅.. 소금.. 엥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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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텅..